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뉴스장터가 미스터트롯의 탑7과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무엇인지 아시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리고 미스터트롯도 유튜브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스터트롯의 경연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가수들의 노래가 많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미스터트롯이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수들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방탄소년단 싸이. 이들이 세계적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튜브는 지금 이 SNS의 중심 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미스터트롯의 탑7의 유튜브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 과연 누가 가장 높은 유튜브 파워를 갖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시빅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최근에 미스터트롯의 탑7의 유튜브 파워의 최강자나 강자는 이라는 이런 분석 기사를 올렸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구독자 수입니다. 그리고 조회 수입니다. 그리고 예상 수입 이런 걸 기준으로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느 탑7 중에서 누가 가장 파워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위는 역시 1위는 이명웅입니다. 이명웅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88만 9천명입니다. 88만 9천명이고요. 동영상 개수가 435개, 그리고 조회수가 1일 57만 2,800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이 단연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무명 시절부터 유튜브를 했습니다. 이 개설 시기가 2011년입니다. 말하자면 10년 된 거예요. 2011년 12월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찍이 이명웅은 유튜브 파워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명웅의 새로운 목표,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에 골든 버튼을 받는 거다. 실버 버튼은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골든 버튼은 구독자 100만 명에게 주어지는 상패인데요. 그리고 좀 보시겠습니다. 월 수입이, 월 수입도 대단하네요. 8,800만 원에서 한 1억 5천 사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수입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2위는 누굴 것 같습니까? 2위는 이렇습니다. 영탁입니다. 영탁이 구독자 수가 35만 2천 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출발 연도는 개설, 채널 개설 연도는 2016년 2월입니다. 구독자 수는 35만 2천이고요. 총 조회수는 7천만 정도 되고요. 이 영탁 불수TV에 그동안의 조회수를, 총 조회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영상은 210개가 올라가 있고요. 1일 평균 조회수는 11만입니다. 11만. 아, 임용웅보다는 훨씬 떨어지네요. 11만이고요. 자, 월 수입도 좀 떨어지는데 2,3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임용웅보다는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다면 3위는 누굴까요? 탑세븐 중에서 의외네요. 장민호입니다. 왜냐하면 장민호는 유튜브 개설 시기가 올 4월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4개월 정도 됐는데 구독자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민호의 유튜브 채널인데 21만 8천입니다. 4개월 만에 21만 8천이니까 엄청난 증가속도죠. 남녀의 성비는 비슷하다고 하고요. 총 조회수는 880만 정도가 되고 평균 조회수, 1일 평균 조회수는 26만이네요. 이거는 영탁보다 또 많네요. 그리고 그동안 올린 동영상은 31개에 불과해요. 그리고 월 추정 수익은 280만에서 400, 500만 정도 요즘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파워의 4위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이 미스터트러스의 경연의 순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채널의 파워는 인기와 인지도 순위로 이렇게 가늠할 수 있어요. 인기 순위로 가늠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유튜브 채널 탑세븐의 4위는 누굴까요? 이렇습니다. 4위는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정동원의 구독자 수는 36만 7천입니다. 31만 7천이고요. 정동원 채널은 2019년 7월에 개설이 됐고요. 그동안에 올린 동영상이 많지 않네요. 여기도 48개고요. 월 수입은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월 수입은 장민호보다 많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동안에 가장 많이 본 영상은 정동원의 경연 솔로국 모임이 346만의 조회를 얻어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눈물비라고 합니다.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미스터트롯의 탑세븐의 유튜브 파워 5위는 누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김호중이 5위예요? 김호중은 유튜브 채널을 좀 늦게 개설했네요. 구독자가 15만 3천인데요. 유튜브 채널 개설 연월일이 2020년 올해 1월이네요. 장민호도 4월에 개설을 했는데 김호중의 팬덤으로 봐서 김호중 팬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광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 파워에서는 5위입니다. 그러면 김호중의 팬들이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은가?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 수는 의외로 좀 적습니다. 5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총 조회수는 500만 정도 되고요. 월 수입은 500에서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가장 많이 본 영상은 할머니 노래가 가장 많은데 169만 회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위까지 했는데 6위, 7위도 얘기를 해야 되나요? 6위, 7위 그럼 7위는 누굴까요? 뭐 6위를 얘기하면 7위가 나오는 거죠? 의외입니다. 이것도 7위가 누굴까요? 6위는 김희재네요. 김희재가 구독자 12만 5천으로 6위고요. 이찬원이 꼴찌입니다. 7만 4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튜브 활동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이찬원도 좀 유튜브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모습 공연하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수들의 인기의 촉도가 사실은 유튜브 파워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찬원주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역시 유튜브 파워 부분에서도 이명웅이 폭포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의외로 김호중이 또 5위네요.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미스터트롯의 탑세븐의 유튜브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준은 시빙뉴스라고요. 인터넷 신문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빨간 글씨의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힘입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